네, 이번에 풀어놓은 문제는 2022년 10월 학평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세타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인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는 2코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일 때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진 세타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세타 값이 2사분면으로 주어졌을 때 우린 첫 번째 여기 2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부터 처리해야겠죠? 각 변환부터 해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처리해봅시다. 자, 그럼 왼쪽은 그냥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우리 오른쪽은 2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자, 파이 빼기 세타면 코사인 그냥 세타가 되는데 얘가 2사분면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사인은 마이너스 2코사인 세타다. 우린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게 되면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네요. 음, 그래서 탄젠 세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탄젠트 하니까 코사인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2사분면 탄젠트 할 때 우리 코사인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렇게 잡힐 평면을 그리고요. 우리는 2사분면의 동경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세타는 2사분면에 있고요. 우리는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면서 우리는 탄젠 세타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x분의 y가 마이너스 2라고 하니 여기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대각선의 거리는 얼마? 루트 5가 되겠다. 됐죠? 자, 우리 코사인 값은 뭐예요? r분의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r은 루트 5, 여기 플러스 2죠? 이 마이너스 1, 2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r분의 지금 x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코사인은 r분의 x.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하래요.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루트 5분의 2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것만 유리화를 좀 해서 5분의 2루트 5다.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ε 아멘